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새로운 인물들을 각자 영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특히 오늘 저는 참 이례적인 게 민주당에서 공영훈 전 현대다공차 사장을 오늘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공영훈 사장은 제 회사 한 해 후배입니다. 후배고 문활부 출신이고 예전에 학생운동을 했어요. 학생운동원 출신이고 매일노동유스라는 노동자 잡지에 있다가 저희 회사 와서 쭉 있다가 현대다공차에 가서 영입이 됐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처음에 갈 때 자기가 볼 때 기업생활을 해보니까 중요한 건 성장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성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어떤 반기업적 부분들 자기가 좀 이걸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사는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모순적인 게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이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마지노선의 27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또 태클을 걸어서 결국은 50인 이하에 있는 분들 20일, 7일이 지나면 돈을 투자해서 또 뭔가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래놓고 무슨 기업인들 영입해서 분칠한다고 친기업 정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영은 오늘 인재 영입된 현대자동차 전 사장이 이른바 대관 업무를 통관하는 운동권 출신이고 언론이 출신이고 감각이 있다 보니까 대관 업무를 많이 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치권하고의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 노봉법, 중대재해처벌법 이건 뭐 하자는 거죠? 그냥 우리 그냥 다 산업형장 말아먹자, 올 스톱시키자. 이게 딱 보면요. 저는 이런 거예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레닌 이런 사람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기계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여 들고 일어나야 파업을 해라. 기계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 썩어빠진 이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신세상으로 바꾸자. 그런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딱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국내 유세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유세기업에서 사장까지 했던 분이 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 처리한 이 당에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고동진 삼성전자 전 사장이 여당에 오늘 입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입당한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고동진 위원장이 온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 지향하고 있는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미래산업에 대한 지출.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의 영입이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동진 사장이라는 분이 평상원으로 들어와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갤럭시 신화를 맡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원래 아이폰을 쓰는데 그러니까 고동진 위원장 영입할 때 셀카를 찍는데 본인이 이걸로 찍을 수 없으니까 어디서 스마트폰을 삼성폰을 갤럭시 가져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갤럭시를 찍는 저런 모습까지 연출한 것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들을 영입하는 건 진정성과 그다음에 노성과 맞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저런 기업인을 요구하는 건 결국은 쇼하는 거다. 그렇죠. 분칠하는 거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다 반기업주의자들, 반기업 법안들. 이걸 그냥 매일같이 만들어내면서 무슨 지금 진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걸 보면서 공영훈이라는 인물을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알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참 교묘하게 이용당하는데 배지를 달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과 이재명의 뭐랄까 교란전술 이게 이제 접점을 만든 게 아닌가 보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가 특공대인가 특공대 출신이라고 공수특전단 출신이라고 얼마나 그때 그 사진 뭐 해서 엄청 그냥 언론에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한다 뭐 해갖고 그걸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묘하게 동원됐던 인물이 누구냐면 전인범 장군이라는 분이 네. 맞아요. 전인범 장군이라는 분인데 특전사 아주 유명한 분이죠. 특전사 출신이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국 측에서 하니까 무사령관을 한 분인데 그래서 문재인의 안보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증수표로 그냥 딱 찍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그때의 행동을 후회한다. 문재인에게 문재인이 특전사 출신이고 이렇게 자기가 대화한 바로는 전혀 안보관에 특별한 하자 문제점을 배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딱 보증을 해 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한다. 제가 저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룡은 전 사장 말이죠.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그냥 뭐 배치 달고 뭐 한 거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문재인이 전인범 장군은 그렇게 이용해 먹듯이 말이죠. 이게 완전히 반기업 저게 아니에요. 반시장경제 반기업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런데 거기에 딱 그게 아니고요. 하는데 딱 들러려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정당의 정책은 결국 법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내는 법안 뭡니까. 자 노랑봉두법뿐만 아니라 양국관리법 해갖고 그냥 온 거 다 정부에 수명하게 해 줘놓고 그리고 이게 뭐 틈만 나면 그냥 반기업법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을지로 위원회인가 뭔가 그걸 내세워서. 자 그런 정당이 지금 다시 뭐 기업하고 친해지겠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대자원차가요. 지금 노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안고 있습니까. 현대자원차가 지금 노사분규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아주 그냥 그 보면 귀족노조잖아요. 그런 노조 때문에 현대자원차가 세계 탑으로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다 노란봉특보까지 통과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렇게 하다가 뭐 모르겠습니다. 의외에 진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저런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목소리 내면 또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참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보니까요. 5팔력들을 몰아낸다고 그러면서 지금 또 이 한총연 출신들이 아주 설치고 있어요. 참 이게 정말 양화도 아니지만 악화가 아주 심한 악화가 조금 덜한 악화를 지금 몰아내는 뭐 이러한 형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